이광수의 흑 동아일보가 벌이던 브나로드 운동을 돕기 위해 발표한 소설입니다. 브나로드란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입니다. 이때는 만주사변이 발발한 바로 다음해로 일제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데다가 60만세사건 광주학생사건 등 계속적인 우리 민족의 일제항거운동으로 식민지 정책이 크게 강화되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이 일제의 수탈로 크게 피폐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마침내 민족적 차원에서 농촌개몽운동이 브나로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농촌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오늘부터 읽어드릴 춘원의 흙은 농촌개몽을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춘원은 작자의 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로 자라난 주인공 허승은 서울에서 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나 농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으로 돌아가 생활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이며 학식과 미모를 겸비한 윤찬판의 딸 정선과 결혼을 하여 서울에 살지만 농민 속으로 돌아가자는 일념을 버리지 못하던 자에 가정생활의 불화 소송의례 거부 등으로 아내와 크게 다투고 마침내 살려올로 가서 약을 열고 계몽에 힘쓰는 등 고향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흑 이광수 예약을 마치고 돌아온 허숭은 두 팔을 깍지를 껴서 베개 삼아 베고 행리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들어누었다.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모기들이 앵앵하고 모기뿔 연기를 피하여 돌아가는 소리가 멀었다 가까웠다 하는 것이 들린다. 이제는 음력으로 7월에도 백중을 지나서 밤만 들면 바람결이 선들선들 하는 맛이 난다. 이태동안이나 서울 장안에만 있어서 모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허숭은 고향에서 모기 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대단히 반가웠다. 어쩌면 유순이가 그렇게 크고 어엿뻗었을까 하고 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때 숭의 앞에는 유순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는 통통하다고 할 만하게 몸이 실한 여자였다. 낮은 자외선 강한 산지방의 볕에 그을어서 가무스름한 빛이 도나 눈과 코와 입이 다 분명하고 그리고도 부드러운 맛을 잃지 아니한 처녀다. 달빛에 볼 때에는 그 얼굴이 달빛 그것인 것 같이 아름다웠다. 흠을 잡자면 그의 손이 거칠은 것이겠다. 김을 매고 물리를 하니 또의 여자의 손과 같이 옷가루로 빚은 듯한 맛은 있을 수 없다. 뻣뻣한 배 치마에 배적 쌈 그 여자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발등이 까맣게 볕에 그을었다. 그의 손도 팔목도 목도 짧은 고쟁이와 더 짧은 치마 밑으로 보이는 종아리도 다 볕에 그을었다. 마치 여름의 햇볕이 그의 아름답고 건강한 살을 탐내어 빈틈만 있으면 가서 입을 맞추려는 것 같았다. 허승은 유순을 정선과 비교해보았다. 정선은 숭이가 가정교사로 있는 윤찬판 집 딸이다. 정선은 몸이 가냘프고 살이 투명할 듯이 희고 더구나 손은 지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이 작고 말랑말랑한 여자다. 그는 숭명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미인이었다. 물론 정선은 숭에게는 달 가운데 사는 항하다. 시골 부모도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 청년인 숭. 윤찬반 집 주랭랑에 한 방을 얻어서 보통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숭으로서는 정선 같은 양반 집 부잣집 미인의 딸은 우러러 보기에도 벅찬 처지였다. 그러나 유순이 같은 여자면 숭의 손에 들 수도 있다. 지금 처지로는 유순이 부모도 숭이에게 딸을 주기를 주저할 것일 것이지만은 그래도 학교나 졸업 나면 혹시 숭을 사위감으로 자격을 붙이면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자기 신세를 생각하여 한숨을 쉬었다. 숭은 이 동네에서도 잘 산다는 말을 듣던 집이었다. 숭의 아버지 겸은 옛날 평양 대성학교 출신으로 신민의 사건이니 북간도 사건이니 서간도 사건이니 만세 사건이니 하는 형사사건에는 빼놓지 않고 걸려들어서 헌병대 시절부터 경무총간부 시절부터 붙들려 다니기를 시작하여 징역을 진 것만이 전후 8년 경찰서와 검사국에 들어있던 날짜 모두 합하면 10여 년이나 재수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에 옥바라지를 하고 나니 자신이 말이 못되어 숭의 학비커녕 집을 보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겸은 남은 논마직이 반날가리를 모두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저당한 토지만 잃어버리고 홧김에 술만 먹다가 어디서 장제일 부사를 묻혀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숭의 누이동생 하나도 죽고 숭이 한 몸뚱이만 덩그렇게 남은 것이다. 현재 숭에게는 집 한 칸 없다. 지금 숭이 잠시 와서 머무는 집은 숭의 당숙 성의 집이다. 유순의 집은 이 집에서 등성이 하나 넘어가 서 있다. 순의 부모는 순전한 농부다. 순의 아버지 진이는 아직도 젊었거니와 그 늙은 조부 유초씨는 그를 공부하여 초식까지 한 사람이다. 원래 이 동네는 수백 년 내로 허씨가 살고 등성이 넘어 동네에는 유씨가 살았는데 허씨나 유씨나 다 이 시골에서는 과거장이나 하고 귀화집 칸이나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초씨의 말을 빌리면 가보 경장 이후에야 글이나 양반이 다 쓸데 있나 하여 이 동네도 점점 세퇴하여서 용감한 사람들은 모두 관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통이고 책과 붓대를 집어던지고 호미를 들고 들러나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옛 영화를 생각하고 관을 쓰고 끌어앉는 이도 한둘은 있고 또 숭의 아버지 모양으로 괴화에 나서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옥살이를 하는 이도 이삼인이 있었다. 이를테면 유순의 집은 야가서 재실속을 하는 폐의 대표여 허숭의 집은 세상일을 함내 학교를 다닌내 하고 날뛰는 폐의 대표였다. 예정한 일주일에 야학이 끝나고 내일은 허숭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마지막 날 야학의 허숭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남은 교재를 가르치고 또 강연 비슷하게 여러가지 권유를 하였다. 야학은 부인 반과 남자 반 둘로 갈렸었다. 부인 반에는 숭의 아주머니 할머니뻘 되는 사람도 있고 숭의 누이뻘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숭의가 설명하는 위생이야기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 해가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비행기 전기 등 이야기 무엇이 비가 되고 무엇이 눈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을 다 신기하게 들었다. 그 원 그럴까? 하고 혹 의심내는 이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자 반은 이와 달라서 질문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대관절 어째서 차차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워만지나? 이란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다. 요새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못 얻는데? 하는 세상 소식 잘 아는 이도 있었다. 너도 그만큼 공부했으면 인제는 장가도 들고 살림을 시작해야지. 공부만 하면 무엇하니? 하고 할아버지 뻘 아저씨 뻘 되는 이가 말을 듣다 말고 교사인 숭에게 뚱딴지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허씨들인 중에 간혹 등 너머 유씨들도 와서 섞였다. 여자 반에도 그러하여서 유순이도 이렇게 와 섞인 이 중에 하나였다. 유순이는 보통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야하게 출석하였다. 그는 가장 정성스럽게 듣는 이 중에 하나였다.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허승은 자연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숭은 이야기하는 중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순을 바라보았다. 순의 눈도 숭의 눈과 가끔 마주쳤다. 숭은 이야기를 끝내기가 싫었다. 남녀 반의 야악이 끝난 뒤에 늙은 느티나무 밑에 남자들만 수십 명이 모여서 숭의 송별연을 열었다. 참외도 사오고 술도 사오고 옥수수도 삶아오고 모두 둘러앉아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또 이번 가면 또 언제 올래? 글쎄요. 내년에나 오지요. 조립이 언제야? 내 후년입니다. 법과라지? 네. 그거 조립하면 경찰서장이나 되나? 군서기도 되겠지. 군수는 얼른 안 될걸. 변호사를 하면 돈을 잘 버나 보다나마는 그건 또 시험이 있다지? 네. 걔야 재주가 있으니까 변호사도 되겠지. 변호사는 사뭇 돈을 번대. 큰 돈이야 그저 금광을 하나 얻어야지. 조선에야 돈이 있어야 벌지. 물 마른 건 모양으로 바짝 마른걸. 우리네 같이 땅이나 파먹는 놈이야 10원짜리 지전 한 장 손에 지어볼 수 있다고. 자 참여한 게 더 먹지. 아 밤이 꽤 깊었는걸. 이러한 혜화였다. 승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낮도 후끈후끈하고 혹은 한숨도 쉬었다. 그러나 승은 이 무지한 듯한 사람들이 한없이 정답고 기중하였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한없는 호의가 있는 듯하였다. 저 인사성 있고 눈치 밝고 쏙쏙 뺀 도의 사람들보다 도리어 사람다움이 많은 것이 반가웠다. 이 밤에 승은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었으나 조직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새벽 차를 타려고 가방과 담요를 들고 당숙의 집을 떠나 길가 풀숲에 우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정거장을 향해 나갈 때 운어미로 갈리는 길에서 승은 깜짝 놀랐다. 내야요 하고 나서는 유순을 본 까닭이었다. 승은 하도 의외여서 깜짝 놀랐다가 부지불식간에 유순의 손을 잡았다. 언제 와요? 내년 여름에 올게. 하고 승은 자기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기대어선 유순의 머리를 쓸었다. 떠날 때에 순은 승에게 삶은 옥수수 네 자루를 싼 수건을 주었다. 승이가 탄 기차가 새벽 남빛 어둠 속으로 씩씩거리고 지나 문어미 모루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은 손을 내어두르며 눈물을 지었다. 승은 문어미 모루를 돌아갈 때 행여나 순이가 보일까 하고 승강대에 나와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새벽빛은 반 마일이나 떨어진 산 그늘에 서 있는 처녀의 몸을 승의 눈에서 감추었다. 승은 순이가 서슬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하여 손을 두르며 순이 내 내년 여름에 올게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차는 살려울에 철교를 건넌다. 살려울 어떻게 정다운 이름이냐 하고 승은 철교 밑으로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여름밤을 머금은 검은 물, 눈이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초가을의 특색인 골 안개가 뽀얗게 엉긴 것이 보인다. 축축하게 젖은 땅 위에 들릴락 말락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물 위에 꿈같이 덮인 뽀얀 안개.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가운데 가장 인정다운 아름다움의 하나다. 살려울의 좌우 옆은 살려울 물을 데워서 댄 논이다. 한마지기에 넋섬식이나 나는 논이다. 본래는 그것은 풀이 무성한 벌판이었을 것이다. 혹은 하늘이 아니 보이는 수풀이었을 것이다. 사슴과 여우가 뛰노는 천여림 속으로 살려울 맑은 물이 흘렀을 것이다. 지금도 흰 하늘이 고개라는 고개가 있지 아니하냐. 그 고개를 나서서야 비로소 흰 하늘이 바라보았다는 말이라고 숭은 어려서 그의 아버지에게 설명 들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숭의 조상들이 아마 순의 조상들과 함께 개척한 것이다. 그 나무들을 다 찍어내고 나무 뿌리를 파내고 살려울 물을 대느라고 포를 만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피와 땀을 섞어서 갈아 놓은 것이다.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숭의 조상과 순의 조상이 대대로 살고 즐기던 것이다. 순과 숭의 뼈나 살이나 피나 다 이 흙에서 조상의 피 땀을 섞은 이 흙에서 음도 없고 자라고 피어난 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논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숭이나 순의 집 것이 아니다. 무슨 회사, 무슨 은행, 무슨 조합, 무슨 농장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숭의 고향인 살려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를 끊긴 풀과 같이 되었다. 고란개 속에서 한가하게 평화롭게 울려오던 닭, 개, 짐승, 마, 소의 소리도 금년에 훨씬 줄었다. 수요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서는 한가함과 평화로움이 떠나갔다. 괴롭고 고달프고 원망스러웠다. 차가 가는 대로 숭은 가고 오는 산과 들과 촌락을 바라보았다. 알을 뱀 벼와 누렇게 고개를 숙인 조와 피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는 용사와 같은 수술을 보았다. 새벽물을 길어 이고 가는 여자들을 보았다. 아침 햇빛이 물 묻은 물동이를 비치어 금빛을 발하였다. 물동이를 잇 여자는 한 손으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쳐내어 버리고 한 손으로는 짧은 적산 밑으로 나오려는 젖을 가렸다. 기차가 우렁차게 달리는 소리를 듣고 빨가숭이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내달았다. 긴 장마를 겪은 초가집들은 마치 긴 여름일을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졌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이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멓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에 부대끼고 벼룩 빈대에 부대끼고 빚에 졸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뭉개는 것이다. 정거장에를 왔다. 역장과 차장과 역부와 순사의 모자의 붉은 태와 면장인 듯한 파나마 쓴 신사와 서울로 가는 듯 싶은 바스켓든 여학생과 그의 부모인 듯 싶은 주름 잡힌 네에와 호각소리가 나고 고동소리가 나고 큰 도예와 작은 정거장을 지나자 숨은 차츰 배고픔을 깨달았다. 순이가 싸다 준 옥수수를 꺼내었다. 두 자루를 뜯어먹고는 좀 창피한 듯 하여서 도로 쌓아놓았다. 경성역에 내린 때에는 숨은 꿈에서 깬 것 같았다. 바쁜 택시에 때 미친년 같은 버스 장난감 같은 인력거 얼음가루를 팔팔 날리는 싸늘한 사람들. 숨은 전차를 타고 삼청동 윤찬판의 집으로 들어왔다. 방에 짐을 놓고 큰 사랑에 가니 윤찬판은 없고 웬 갓 쓴 사람만 2, 3인이 앉았다. 작은 사랑에 가니 윤찬판의 맏아들 인선도 없다. 돌아 나오다가 찌개 뚝배기를 든 엄멈을 하나 만났다. 학생 서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마 서방님이 대단히 편찮으시답니다. 영간마님도 안에 계셔요. 한다. 원체 일개 가정교사 시골 학생 하나가 다녀왔기로 윤찬판 집에 대하여서는 이웃집 고양이 하나 들어온 이상의 중요성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더구나 맏아들 인선이 중병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판에 온 집안이 난가가 된 이 판에 허숭이 따위가 왔대야 아랑곳 할 사람은 밥 갖다주는 엄엄 하나밖에 없다. 허숭은 엄엄을 통하여 인선의 병 증상을 대게 들었다. 원래 인선은 체질이 허약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인선이가 난 지 몇 달이 아니 되어서 폐병으로 죽었다. 본래 폐병이 있는 이가 아이를 낳고는 죽은 것이었다. 인선은 그 어머니의 체질을 받아 살빛이 희고 피부가 얇고 여자같이 부드럽고 가슴이 좁고 몸이 가늘고 길었다. 미남자는 미남자이지만 퍽 약하였다. 그러나 재주는 있어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인선과는 반대로 그 아내는 몸이 건강하고 또 육감적인 여자였다. 승도 가끔 그를 보았거니와 눈웃음을 치고 교태가 있는 여자였다. 인선의 친구들은 인선이가 아내 때문에 몸이 늘 허약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것이 인선이가 금년에 서광사에 피서를 갔다가 설사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부터는 신혈이 나고 소화불량이 되고 잠을 못 잤다. 윤찬파는 이것을 성화하여 의사도 불러대고 한방위도 불러대었으나 병은 낫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전에 어느 유명하다는 지리산에 20년 공부했다는 한방위를 불러다가 보인 결과 녹용과 무슨 뽕나무 뿌리 같은 약과를 다려먹였다. 이것을 먹고 병자는 전신이 뻘겋게 닳고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울고 날뛰었다. 그러기를 일주일 하나 한 뒤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서 잠이 들었으나 그로부터 영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한다. 지금도 사랑에는 가 쓰고 때 묻은 두루마기 입은 무슨 진사 무슨 사과 하는 한방위가 이사민이나 모여 앉아서 서로 금목 수와 토 오행을 토론하고 갑을 병정해 육갑을 주장하여 병인 머리 둘 방향을 나를 따라 고치고 약 다리는 물을 혹은 동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방위를 가려 길어오게 하고 혹은 약물을 붓는 시간을 묘신이 진신이 하여 큰 문제나 되는 듯이 논쟁을 하였다. 약을 다릴 때에도 제가 처방한 것은 제가 지키고 앉아서 다리고 그 곁에는 심부름하는 계집애 종이 시중 들고 섰었다. 갓 쓴 의원은 그 계집애 덜어 담배를 붙여드리라고 연해 명령하였다. 인서는 윤찬판의 맏아들일 뿐더러 어려서 어미 잃은 아들이여 또 허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맘에 늘 두었다. 더구나 윤찬판이 나의 환갑을 지나면서부터는 재산에 관한 사모. 가사에 관한 사물을 거의다 인선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만 최고 권위자로 비토권만 가지고 있었다. 인선도 다른 부잣집 아들 모양으로 허랑방탕하지 않고 적어도 돈 아낄 줄 알았다. 윤찬판에게는 그 아들의 돈 아낄 줄 아는 것이 가장 기쁘고 믿음성 있는 일이었다. 이러하던 인선이가 앓는 것을 보고는 윤찬판은 화를 내어 조석도 잘 안이 먹고 담배와 술만 마시었다. 허승이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큰 사랑에 가서 윤찬판을 만나 절을 하였다. 윤찬판은 오 댕겨왔느냐 한마디 하고는 돌아앉은 갓 쓴 의원들에게 어디 그 약이 효음이 있나 하고 화를 내었다. 또 의원들 간에는 상초가 어떻고 하초가 어떻고 명문이 어떻고 숙이니 확이니 하는 말하는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마루의 약탕관에서는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덮은 종이를 통하여 야릇한 향기를 가진 김이 올랐다. 날은 맑고 더웠다. 인삼도 녹용도 쓸데없이 허승이가 온 지 닷샘 만에 새벽에 인선은 마침내 죽어버렸다. 인선이가 위태하단 말을 듣고 초저녁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안팎이 웅성웅성하였다. 그 중에는 찬판의 삼종형이요 사회의 명망이 높은 하는 선생이라고 세상이 일컫는 이도 오고 또 주군이에 재종되는 혹은 일본 유학도 하고 혹은 구미 유학도 한 젊은이들도 오고 또 숙이 알지 못하는 사내들과 부인들도 왔다. 또 허승관은 고등보통학교 선배 동창이요. 지금 경성제대 법과에 다니는 김갑진이라는 학생도 왔다. 갑진은 칠조약 때 관계에 있어 남작을 받은 김남규의 아들로서 보통학교 시대부터 교만한 수재로 이름이 높았다. 다만 그 아버지 남규가 주색과 투기 사업으로 돈을 다 깝실리고 마침내는 파산을 당하고 또 사기로 몰려 불기소는 되었으나 남작 예우는 정지되고 죽었기 때문에 갑진은 가난하고 또 습작도 못하였을 뿐이다. 그는 아버지와 윤찬판과 막역한 친구이던 인연으로 윤찬판이 학비를 대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러한 까닭으로 마치 친척이나 다름없이 세배때나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윤찬판 집안에도 출입하였다. 인선이가 죽은 뒤로 사람들의 시선,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은 윤찬판의 딸 정선에게로 쏠렸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선의 모양은 더욱 아름다움을 더한 듯하였다. 정선은 윤찬판의 둘째 아내의 몸에서 난 딸이다. 정선의 어머니는 윤찬판이 전라감사로 갔을 때 도내의 제일 부호라는 말을 듣던 남원 김승지의 딸에게 장가들어 얻은 아내로 인물이 아름답기로 재산을 많이 가져오기로 유명한 부인이다. 그때 서울에서는 윤찬판이 돈을 탐내어서 시골 상롬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라고 비웃었거니와 그 비웃음은 사실에 가까웠다. 이 김씨 부인은 만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고 오천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거니와 어쨌든 윤찬판이 전라감사 이태에 약 만석에 재산이 붙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중에는 뇌물 받은 것, 학정한 것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중에 3분지 2는 김씨 부인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김씨 부인에게 장가를 들음으로 또는 전라감사를 다녀오므로부터 윤찬판은 이략 장안에서 부명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바뀌고 호남철도가 개통됨으로부터는 고가와 지가가 몇 갑자를 올라서 윤찬판의 재산은 무섭게 늘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놓고 아직 40이 다 못되어서 죽었다. 아들은 얼마 아니하여 죽고 그의 유일한 혈육으로 남은 것이 정선이다. 정선은 그 모습이 천연 그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살이 희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죽은 오라비와 같이 허약한 빛이 없고 부드러운 중에도 단단한 맛이 있었다. 코가 너무 오똑하고 눈에 젖은 빛을 띄어 여염집 처녀로는 너무 애교가 있는 것이 흠이면 흠이랄까. 정선은 숙명에서도 두어 번 수석을 한 일이 있고 이와 전문학교 음악과에 들어간 뒤에도 미인 수제의 평이 높다. 천만장자여 양반의 따님이여 미인이었다. 수제였다. 그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적어도 한 부분은 상속할 수 있다는 정론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들 가진 사람, 재주 있는 청년의 시선이 그리로 모일 것은 물론인데다가 이제 윤찬판의 맏아들 인선이 죽으니 윤찬판의 평소의 성미로 보아서 이 딸의 남편이 될 사위가 윤찬판의 작은 아들 예선이 자랄 때까지 윤찬판 집에 채를 잡을 것이 분명한 주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선의 몸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이러한 정선의 남편이 되는 행운의 제비를 뽑을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대 문제였다. 아들 운명하는 것을 본 윤찬판은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갓은 우연이며 음향객들을 모두 물아내었다. 이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들 죽인 놈들. 하고 호령하는 서술에 갓은 무리들은 혼이 나서 쫓겨나갔다. 나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집으로 갈 노자나 주시지요. 하고 애걸하였으나 윤찬판은 저놈들이 또 기어들어와 내 저놈들 몰아내여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놈들 깡그리 묶어가게 하여라. 하는 바람에 다시 입도 뻥끗 못하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윤찬판은 화로에 놓인 약탄관을 집어던졌다. 약탄관은 사랑마당으로 끓는 검은 물을 토하며 대굴대굴 굴렀다. 문 뒤에 붙어섰던 허승은 윤찬판의 성난 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윤찬판의 앞에 나서며 뭐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조상아는 인사를 하였다. 응. 인선이 죽었어. 하고 윤찬판은 허승을 바라보았다. 허승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귀신 같은 놈들 잘 내쫓으셨습니다. 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은 김갑진이었다. 갑진은 안에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이러한 때여도 그는 제이자 붙은 검은 쇠로 대학 정복을 입고 손에 대학이라는 모장 붙인 사각 모자를 들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인선이 죽었다. 하고 윤찬판은 갑진을 보고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글쎄 올시다. 그런 병고가 없습니다. 그 귀신 같은 놈들이 독약을 먹여서 그랬습니다. 애초에 제 말씀대로 입원을 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 귀신 같은 놈들이 사람이나 잡지 무엇을 압니까? 하고 갑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단정적으로 훈계적으로 말을 한다. 안아 무인한 그의 성격을 발로 한다. 왜 의사는 안 보였다든? 하고 윤찬판은 갑진의 말에 항변한다. 의사 놈들이 무얼 안다더냐 돈이나 뺏으려 들지. 애초에 조선의사를 부르시기가 잘못이지요. 극간 놈들 조선 놈들이 무얼 압니까? 요보놈들이 무얼 알아요? 등촌박사나 이등박사 같은 일을 청해 보셔야지요. 생사람을 때려잡았습니다. 하고 갑진은 여전히 호기를 부린다. 윤찬판은 갑진을 한번 훌겨보고 일어나서 뭐라고 누구를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허승은 차마 갑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고 갑진을 나무랐다. 왜? 자네 따위 사립학교 부스러기나 다니는 놈들은 가장 애국자인 채 하고 흠 그런 보성정문학교 교소 따위가 뭘 알아 대학에 오면 1년급에 붙지도 못할 것들이 자네도 그런 학교에나 다니려거든 남의 집 행랑 구석에서 식은 밥이나 죽이지 말고 가서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이나 파 괜스레 아니꼬께 놀고 먹을 궁리나 말고 하고 입을 삐죽 고개를 끄덕 하고 나가버린다. 아마 밤을 새웠으니까 졸려서 어디로 자러 가는 모양이었다. 허숭은 그만한 소리는 갑진에게서 밤낮 듣는 것이니까 별로 노엽게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서울 사람 시골놈 양반 쌍놈이 아직도 남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숨을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허숭의 마음은 자못 편안하지 못하였다. 행랑 구석에서 남의 집 식은 밥이나 죽이고 하는 것이나 아니꼬께 놀고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이나 파 하는 것이나 갑진의 이런 말들은 갑진이가 생각하고 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그의 경멸적인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허숭의 가슴을 찌르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 파기가 싫어서 아니꼬께 놀고 먹어보겠다고 시골 남녀 학생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선조 대대로 피 땀 흘려 갈아오던 논과 밭과 산 그 속에서는 땀만 뿌리면 밥과 옷과 채소와 모든 생명의 필수품이 다 나오는 것이다. 혹은 고리 대금의 저당을 잡히고 혹은 팔고 해석까지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나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그 유일한 동기는 땅을 파지 아니하고 놀고 먹자는 것이다. 얼굴이 검고 손이 크고 살이 거칠고 발도 크고 눈이 유순하고 몸이 왁살스러운 대대로 농촌의 자연에서 근육 노동하던 집 자식이 분명한 청년 남녀가 몸에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도예적 옷을 입고 도예의 거리로 돌아다니는 꼴 아무리 직관에는 도예식으로 차린다고 값진 옷을 입더라도 원 도예 사람의 눈에는 시골 무지렁이 시골뜨기 하는 빛이 보여 골기에 가까운 인상을 주는 그러한 청춘 남녀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부모는 굶기면서 종로로 동하 3월 정자옥으로 카페로 핏단묻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일종의 비창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냐 그렇게까지 해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다 하자 그리고는 무엇을 하여 먹나 놀고 먹어보자던 소망도 벼슬깨나 회사원 은행원이나 해먹자던 소망도 이 직업난에 다 달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졸업장 한장과 고등 소비생활의 습관과 욕망과 꽤 다수의 결핵병 화류병 자연 속에서 생장한 체질로서 부자연한 도시생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건강의 장애와 이것뿐이 아닌가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을 파자니 싫고 직업은 없고 그야말로 놀고 먹자던 것이 놀고 굶게 되지 아니하는가 나도 그중에 하나다 하고 숨은 낙심이 되었다 도리어 갑진의 기고만장한 어리석음이 유리한 듯도 하였다 안에서는 이따금 세줄기 여자의 곡성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정선의 소리요 또 하나는 죽은 인선의 아내 조정옥의 소리였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 인선의 계모의 소리일 것이다 인선의 아내 조정옥은 재동 조 판서라면 지금도 양반 계급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이의 손녀요 남작 조남익의 딸이다 채동 채동 고보를 졸업하고 또 김원우의 학가마를 입고 제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왕직 인연으로 동경도 한 1년 다녀온 여자다 윤찬 반집은 아들 복은 없어도 미인 복이 있다고 말을 듣는 이만큼 정옥은 미인이었다 다만 우에 말하였거니와 그가 눈웃음을 치고 여염집 부녀로는 너무 애교가 많았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에는 가정에서는 물론이오니와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나 또 고등여학교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상의 아무 자극과 훈련이 없었다 애국이라는 말은 원래 조선교육에서 찾을 수가 없거니와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적 인도주의라든지 또 3세 중생을 다 동포로 알고 은인으로 알아 그것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석가모니의 사상이라든지 또 조선사람이니 조선사람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들에게 조그만 기쁨이라도 더하여 주기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또는 실제적 훈련 이라든지 받아보지 못하고 기껏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든지 남편을 수정하라든지 돈을 아껴 쓰라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깨끗이 거두라든지 이러한 개인주의 내지 가족주의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친정인 조남작집은 가정이 문란하기로 이름이 있는 집이요 그의 시집인 윤찬판집도 금전에 대한 규모밖에는 아무 높은 깊은 넓은 인생에 이상이 없는 집이요 정옥이가 규제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정옥과 어슷 비슷한 개인주의자 이기적 향락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옥이가 삼십이 너물락말락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정옥은 절제를 잃었다 그의 남편의 숨이 넘어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픔이 더하였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절제력을 잃어 통곡을 하였다 방바닥을 두드리고 풀어놓은 머리채로 목을 매려들고 한없이 울었다 언니 언니 하고 울케를 말리던 정선도 같이 울었다 집안 어른들이 아버님 계신데 그렇게 우는 법이 아니다 하고 책망을 하였으나 정옥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요새 요새 계집애들은 절에서 병이야 부모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늙은 부인들은 정선에 흉을 보았다 그 늙은 부인들은 자기네가 젊었을 때 지키던 엄격한 풍기가 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요새 계집애들의 방종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윤참판의 슬픔은 돈이 구제할 수 있었다 돈은 윤참판의 사무의 일체 신 중에 제일 우이다 첫째가 돈 둘째가 계집 셋째가 아들 비록 인선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거하나마 예선이가 있고 또 돈이 있지 아니하냐 백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하는 사무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도 유만부동이다 은행 통장이나 도장이라도 맡길 만한 사람은 인선이 밖에 없었는데 이 충실한 사무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들을 잃은 데 지지 않는 큰 타격이었다 그래도 윤참판은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 곧 예사대로 생활을 계속하고 사물을 계속하였다 비록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슬픔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선의 처 정옥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가정에 자라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여자로 특별한 천품이 있기 전에는 남편과의 재미와 새옷 만드는 낙밖에 있을 수 없지 아니하냐 새옷도 남편을 의하여 입는 것이 주라 하면 남편 인선을 잃은 정옥에게는 슬픔 캄캄한 막막함 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늙은이의 마누라인 시어머니 학교 시대에는 서너 반 윗동무다 하여 속으로 멸시하던 이가 도리어 청승스러운 청상과부라고 자기를 멸시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있기도 하련만은 정옥은 일남일녀를 낳았다 말도 하기 전에 죽이고 한 번 낙태를 하고는 다시 소생이 없었다 무시로 정옥의 방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것은 차마 못 들을 것이었다 그를 위로하는 이로는 오직 정선이가 있을 뿐이나 9월 새학기가 되어서 정선이 마저 낮에는 온종일 학교에 가게 되어서부터는 정옥은 혼자 한없이 울 뿐이었다 친정이나 가까우면 거기라도 가련만은 그의 친정은 충청남도 예산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고 간대자 난봉오빠와 울쾌가 있을 뿐이었다 허승은 그럭저럭 이 집에는 없지 못할 사람이었다 한가지 두가지 심부름을 시켜본 윤찬파는 차차 숭을 신임하게 되어 은행 예금 서류 정리 통신을 맡게 되어 마치 윤찬파는 비서보양으로 되고 마침내는 가장 비밀의 장부까지도 맡아서 아들이라는 자격을 제하고는 인선이가 보던 사무전부를 맡게 되었다 윤찬파는 숭을 줄행랑에서 옮겨서 인선이가 있던 작은 사랑에 있게 하고 하인들 또 차차 시골 서방님 이니 학생이니 하는 칭호를 고쳐서 작은 사랑 서방님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숭은 이 복잡한 사무가 공부에는 방해를 주미 적지 아니하였지만은 늙은 윤찬판의 신임이 결코 불쾌하지는 아니하였다 더구나 예전 같으면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아니하던 문객들 까지도 이제는 저편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 양이 통쾌도 하였다 하루는 큰 사랑에서 윤찬판의 지휘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갑진이가 들어왔다 갑진은 일본식으로 윤찬판의 앞에 인사하고는 자네 요새 승격 했네 그려 하고 장부를 기입하고 앉았는 숭을 보고 빈정거렸다 숭은 여전히 붓을 움직이며 피 웃었다 이놈을 서기로 쓰십시오 하고 갑진은 윤찬판을 향하였다 윤찬판은 내 비서관이다 하고 빙글에 웃었다 명년에 내 판사되거든 재판소 서기로 써줄까 하고 갑진은 허허허허 하고 웃었다 시골놈이 양반댁 청지기가 되면 명정에 고이고 위패에 고이지 않나 하고 갑진은 여전히 빈정되었다 장부가 다 끝난 뒤에 숭은 갑진을 끌고 작은 사랑으로 왔다 갑진은 작은 사랑에 숭의 모자와 애투가 걸리고 책상이 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숭의가 작은 사랑으로 승차한 것을 처음 보는 것이다 이게 자네 방인가 하고 갑진은 눈이 둥그랬다 그는 진정으로 놀란 것이었다 아니 인성군 방이지 방이 비니까 날들어 같이 있으라시대 그려 하고 왜 섰어 앉게 그려 하고 갑진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갑진은 숭의가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숭의가 행랑으로부터 이 방에 올라오게 된 것을 보고 놀란 갑진의 심장은 용이 진정되지를 아니하였다 과연 윤찬판의 말 맞다나 숭은 석이나 청지기가 아니라 비서관 대우였다 그러나 설마 하고 갑진은 숭을 바라보았다 숭의 손발이 크고 얼굴이 좀 거친 맛이 있는 것이 비록 시골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골 사람을 낯추보는 갑진의 눈에도 숭은 당당한 대장부였다 체격뿐 아니라 숭의 둔에도 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고보 시대부터 조키로 이름이 있었다 또 숭은 풋볼 선수 이것은 갑진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일본말을 썩 잘하였다 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만일 숭도 갑진과 같이 대학에 다닌다 하면 갑진은 시골 상놈이라는 것밖에 숭을 낮추볼 아무 조건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갑진의 눈에는 조선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제하고는 다 낮게 보이고 갑없이 보였다 그래서 숭을 사립전문학교 생도라고 보면 자기보다 한없이 떨어지게 보였다 그러나 그러나 설마 윤참판이 허숭이로 정선의 사위야 삼을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갑진은 한 번 더 숭을 바라보았다 나 김갑진을 두고 누가 정선의 남편이 되랴 이렇게 갑진은 속으로 믿어왔던 것이다 대학만 졸업하는 날이면 자기는 정선과 혼인을 하고 그리 되면 정선은 적더라도 천석 하나는 가지고 올 것이오 또 그리고 이렇게 다 샘쳐 놓았던 것이다 혹시 갑진에게 청혼하는 집이 있다더라도 갑진이가 아 나는 아직은 혼인할 생각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 혼인이 무슨 혼인이오 하고 뽐낸 것도 다 이러한 배짱이 있기 때문 이었던 것이다 갑진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기족의 아들인 그에게 있어서는 혼인이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자야 어디든 없느냐 카페에 가도 수부룩하고 여학생을 후려내더라도 미처 주체를 못할 형편이다 오직 돈 있는 안에 그것이 갑진에게는 가장 귀하고 또 필요품 이었다 그런데 윤찬판집 작은 사랑을 독차지한 대장부 허승을 대할 때에는 갑진의 분홍빛 장래에는 일종의 회색 안개가 느낌을 아니 깨달을 수 없었다 자네 한턱 내야겠네 그려 하고 갑진은 소심한 기운을 억지로 회복하여 농치는 웃음을 웃으며 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턱 주랭랑에서 이리로 승찬 턱인가 하고 숭도 웃었다 암 자네 조상적에야 윤찬판집에 오면 정하배할 처지 아닌가 이만하면 자네 고향에 가면 소분해야겠네 그려 하는 갑진의 말은 농담을 지나서 일종의 도끼를 품었다 마찬가지지 하고 숭도 농담으로 댓글을 하였다 무엇이 마찬가지요 우리 조상같이 시골 사는 상놈은 자네네 같은 양반집에 정하배를 하였지만은 그 대신에 자네네 같은 양반은 호인의 집에 정하배를 하였거든 지금은 일본사람의 집에 정하배를 하고 안그런가 갑진의 얼굴에 떠돌던 빈정거리는 웃음이 사라지고 낯빛은 파랗게 질리려 하였다 갑진군 자네는 너무도 양반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야 지금 우리 조선 사람은 모조리 세계적 시골득이요 쌍놈이 아닌가 그런데 이 조그만 조선 몇 명 안 되는 조선 사람 중에서 양반은 다 무엇이고 쌍놈은 다 무엇인가 서울 사람은 다 무엇이고 시골 사람은 또 무엇인가 또 관립학교는 다 무엇이고 사립학교는 다 무엇인가 김갑진이나 허숭이나 다 한 가지 이름밖에 없는 것일세 조선 사람 이라는 쌍놈인 걸 어쩌나 자네 같은 사람은 특별하지만 시골놈은 원체 무지하거든 내용하고 또 시골놈들이란 지방열이 강해서 서울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배척한단 말이야 안 그런가 무슨 무슨 학교로 보더라도 교장이 시골놈이니까 교원들도 시골놈이 많거든 무슨 무슨 은행도 안 그런가 무슨 무슨 신문사도 안 그런가 그러니까 시골놈들이 고약한 게지 우리네 서울 사람 탓이 아니란 말이야 그야말로 인식 차고 자네의 인식 차고 인식 차고 하고 갑진의 말은 연설구조다 그건 안 되는 말이야 무슨 무슨 학교에 시골 사람이 많다고 하나 무슨 무슨 학교에서 서울 사람뿐이 아닌가 무슨 무슨 은행에는 시골 사람이 있던가 무슨 무슨 신문사에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서울 사람들의 지방열로 나온 기관 이란 말인가 자네 눈에는 시골 사람만 눈에 띄는 게지 서울 사람들만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고 시골 사람이 한두 사람 섞이면 아마 수상하게 보이는 걸세 아마 옛날부터 조정에는 시골 쌍놈은 하나도 안이 섞이고 니 집 자식이라고 알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다가 보악에 들지 아니한 시골 사람이 하나 옷관자라도 얻어붙이면 변계로나 알던 그 인습이 남아있는 게지 그렇지만 자네 같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쓰겠나 자네와 나와 같이 친한 친구에야 무슨 말을 하기로 허물이 있겠나마는 시골놈 쌍놈 하고 입버릇이 되어 말하면 민족통일상 불미한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네나 내나 더구나 자네와 같이 기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양반이니 쌍놈이니 서울놈이니 시골놈이니 하는 걸 당연히 깨뜨리고 오직 조선 사람이라는 한 이름 밑에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될 것 아닌가 숭의 말에는 정성과 열이 있었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 하고 듣고 앉았다 숭은 그가 의외에 빈정되지도 않고 듣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나 숭의 말이 다 끝난 뒤에 갑진은 이제 시조 다 했니 이런 전숙이 누굴 보고 강의를 하는 게냐 훈계를 하는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등이상 학교 학생간에는 아는 이가 많았다 그는 본래 배제 고보의 영어교사로 있다가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와있게 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배제와 이와의 영장문 시간을 맡아하는 한 오십된 사람이다 그는 개통적으로 공부한 학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학교 에도 교수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연이와 고등 보통학교 에도 교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월급이 싸다 한 선생님의 이름은 민교다 그는 한민교 하는 그 이름이 표시하는 대로 조선 청년의 교육 지도로 일생의 사업을 삼는 이다 그는 일찍 동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는 정치 영어 학교에 영어를 배우면서 역사 정치 철학 이러한 책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그러한 조선 사람이 밟는 경로를 밟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만주에도 가고 교사도 되고 예수교인도 되었다 그가 줄곧 교사 노릇을 하기는 최근 10년간 이다 한 선생의 집은 익선동 꼬불꼬불한 뒷골목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이다 대문의 한간 행랑 겸 사랑이라고 할만한 것이 한간 안방이 간반 건넌방이 한간 그런데 웬일인지 마르만 넓어서 삼간 그리고는 광이라고 할만한 것이 뒷간 아울러 두간 그리고 장독대 손바닥만한 마당 부엌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익선동 조그마한 초가집이라면 한선생 집이다 방이 좁고 내객은 많으니까 턱없이 넓은 삼간 마루에는 당치도 아니한 유리 분함을 들였다 이 방을 놀러다니는 학생들은 한선생 내 양실 이라고 읽혔는다 따는 양실 이다 조선식 방은 아니니까 양실 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기부한 교의가 너댓게 있다 혹은 졸업하고 가면서 제가 앉던 교의 혹은 초전골 고물전에서 사온 교의 그러니까 둘도 같은 것은 없고 형령 색색이다 나무만으로 된 놈 무늬 있는 헝겊을 씌운 놈 가족으로 된 놈 그 중에 한 개는 아주 빨간 우단으로 싼 놈까지 있다 선생의 부인은 벌써 백발이 다 된 할머니다 선생보다 4,5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가족이라고는 내 밖에는 금년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한 딸 하나가 있을 뿐이요 아들은 김인연에 의전에 다니다가 해외로 달아나서 이따금 편지가 있을 뿐이었다 허승도 물론 이 집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다 김갑진도 배제시대 관계로 가끔 놀러온다 이와의 여학생들도 간혹 놀러온다 하루는 하루는 한 선생 집의 만찬회가 열려서 학생이 십여명이나 모였다 눈 오는 어느 날 한 선생 내 양실에는 방울만한 난로가 석탄불에 달아서 방이 우럭우럭하고 난로 뚜껑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소리를 지르고 올랐다 부엌에서는 한 선생의 부인이 이웃집 행랑 어멈을 임시로 청하여다가 음식을 만들고 한 선생의 딸 정란은 들며 나며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때 문 열어라 하는 이는 한 선생이다 아버지 하고 정란은 앞치마로 손을 씻으며 뛰어나간다 아이 아버지 애투에 눈 봐요 하고 정란은 하얀 조그만 손으로 한 선생의 애투 가슴과 어깨에 앉은 눈을 떤다 아직 아무도 안 오셨니 하고 한 선생은 쿵쿵하고 발에 묻은 눈을 떤다 어느새 하고 정란은 아버지의 모자를 받고 신 끈을 끌은다 내 끄르마 아니에요 제가 끌을게요 한 선생은 양실에 들어가서 애투를 벗어 정란에게 주고 정란이가 오늘 손님을 위하여 애써 차려놓은 방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이 웃었다 정란은 아버지의 책상과 이 양실을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차려놓은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았다 분안문의 문장은 정란이가 손수 자수한 것이었다 아직 솜씨는 서투르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정성을 담은 것이다 한 선생은 딸의 그 정성을 잘 알아줄 만한 아버지였다 또 정란은 정란은 나무대기 교회에는 수놓은 방석을 만들어 깔았고 테이블에는 테이블볼을 수놓아 깔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이것은 또 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서양식 데스크였다 에다가 잉크병 놓은 쿠션 팔 짚는 쿠션 필통 놓는 쿠션 벼루 놓는 쿠션 등 큰 것 작은 것 귀찮으리 많지 많은 쿠션 있었다 정란의 생각에는 난로 뚜껑에까지 무엇을 짜서 깔고 싶었을 그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무지한 난로는 정란이가 정선들여 만든 예술품을 탐내어 집어먹었을 것이다 한 선생은 정란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난로 앞에 놓은 나무댁이 팔 돋는 의자에 앉았다 수척한 한 선생에게는 바깥날이 추웠던 것이다 과이 덥지 아니하냐 하고 한 선생은 난로 문을 열어보며 안방에서 아버지의 조선옷을 내어 아랫목에 깔고 있는 정란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바로 아까 65도던데 하고 양실로 뛰어나와서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은 한 난계를 본다 70도야 하고 정란은 웃는다 건너방 문을 열어놓아요 하고 아버지 뜻을 묻는다 한 선생은 퍽 수척하였다 광대뼈가 나오고 볼은 들어갔다 약간 벗어진 머리는 반 넘어 헤었다 오직 그 눈만이 힘있게 빛난다 본래는 건강한 체격이던 것은 그의 골격에만 남았다 그는 일생의 고생 가난의 고생 방랑의 고생 감옥의 고생 노심초사의 고생 교사 노릇의 고생 청년과 다마하는데 고생으로 몸은 수척하고 용모에는 약간 피곤한 빛을 띄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와 일생을 같이한 부인도 일찍 그가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태어나고 천연하였다 그는 도무지 감정을 움직이는 빛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는 야멸치거나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친구와 후배를 사랑하였다 더구나 그는 조선이란 것을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의 책상 머리 벽에는 조선 지도가 붙고 책상 위에는 언제든지 상궁 유사 상극 사기 같은 조선의 역사나 또는 조선 사람의 문집을 놓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반드시 단 한 페이지라도 조선에 관한 무엇을 읽는 것으로 규칙을 삼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였다 손님은 다 학생들이었다 맨 처음 온니가 경성대학 문과에 다니는 김상철이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이다 이어서 경성의전 세브란스 의전 보성전문 고등상업 고등공업정모와 정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고 이와 전문의 여학생 둘이 왔다 한 여학생은 미인이라고 할만 하였으나 한 여학생은 체조선생이라고 할만하게 다부지게 생긴 여자였다 그들은 심순례 정서분이라는 이름이었다 전기가 들어오고 시곗바늘이 여섯시를 가리킬 때 세비로 입은 두 청년이 왔다 하나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혈색이 좋은 눈이 어글러글한 서양식 하이칼라 신사여 하나는 키가 작고 몸이 가냘프고 눈만 몹시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건영 박사와 윤명섭이라는 발명가였다 곰국을 끓이고 갈비와 염통을 굽고 뱅어 전야까지도 붙여놓았다 정란은 수놓은 앞치마를 입고 얌전하게 주인 노릇을 하였다 자 변변치 않지만은 다들 자시오 하고 한 선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오래간만에 조선 디너를 먹습니다 하고 미국으로부터 십여년 만에 새로 들어온 이건영은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하였다 미국 계실 때에도 조선 음식을 잡수실 기회가 있어요 하고 체조교사같이 생긴 정서분이가 입을 열었다 예스 프롬타임 투 타임 예 이따금 하고 이 박사는 분명한 엑센티 영어로 대답을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조선 말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는 우리 동포 가정에서 조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김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김치 맛이 안나요 선생님들 김치 맛납니다 하면서 김치국을 떠서 맛나게 먹는다 김치 맛이 아마 조선 음식에 있어서는 가장 조선 정신이 있지요 하고 대학 문과에서 조선극을 전공하는 김상철이 유머러스한 말을 한다 브라보 하고 이 박사가 영어로 외치고 참 그렇습니다 김치는 음식 중에 내셔널 스피리트란 말씀이아요 하고 지혜를 칭찬하는 듯이 상철을 보고 눈을 끔찍한다 상철은 피 웃고 갈비를 뜯는다 갈비는 조선 음식의 특색이지요 하고 어떤 학생이 갈비를 구워서 뜯는 기운이 조선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기운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음 그런 말이 있지 하고 한 선생이 갈비를 뜯던 손을 쉬며 영국 사람은 피 흐르는 비프스테이크 먹는 기운으로 산다고 하고 웃었다 딴 음식에도 각각 국민성이 드러나는 모양이죠 하고 또 한 학생이 일본요리의 대표는 사심이죠 청요리의 대표는 만두 양요리의 대표에는 암만해도 토스티트 치킨이죠 여기는 토스티트 하트 가 있습니다 하하 하고 이건영 박사는 염통 구운 것 한 점을 집어먹으며 서분과 술레 두 여자를 본다 술레의 입에는 눈에 띨듯 말듯 적은 웃음이 피었다가 번개같이 쓰러진다 김군 어째 오늘 그렇게 얌전하오 하고 한선생이 김갑진을 바라본다 제야 언제는 얌전하지 않습니까 하고 커다란 배추김치를 입에 넣고 버적버적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씹는다 이 사람이 변덕쟁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어느 동창이 웃는다 다들 따라 웃는다 사람들 더구나 처음 보는 두 손님의 시선이 갑진 에게로 향한다 그런데 하고 갑진은 입에 물었던 밥을 김치국과 아울러 삼키며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은 왜들 다 쑥이하여 그놈들 영어 한마디 변변히 하는 놈도 없으니 웬일이야여 하고 아주 천연스럽게 이 박사를 본다 이 박사는 하도 의외의 말에 눈이 둥그레지고 술래는 제가 창피한 꼴이라 당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수그린다 다른 학생들은 픽픽 웃는다 이 사람아 하고 허숭이가 갑진의 옆구리를 찌른다 선생님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픽픽 웃으니 하고 갑진은 더욱 천연스럽다 그야 미국 유학생 이라고 다 공부를 잘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하고 한 선생도 빙글에 웃는다 어디 미국서 박사니 무엇이고 해가지고 온 사람치고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들 숙이지 하고 갑진은 이 박사를 바라보며 아마 이 박사는 안 그러하시겠지만은 하고 그도 웃는다 다들 웃는다 미국도 하바드나 이일같은 대학은 그래도 괜찮다지요 하고 갑진은 여전히 미국을 낮춰보는 주의자다 프린스턴 대학도 하고 갑진은 이 박사가 프린스턴 출신인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첨부한다 다들 갑진의 말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른다 이 박사는 아직도 이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오를지 몰라서 마치 방망이로 대게 얻어맞은 사람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툭하니 앉아서 밥만 먹는다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하고 갑진은 혼자서 기운이 나서 그 박사 논문이란 것들을 보니까 우리들 보통 학교 때 다닐 때 장문한 것 밖에 더해요 그런 논문으로 박사를 한다면 이 애들 또 박사 다 될게요 하고 동창들을 가리킨다 그건 또 싸구려 박사라고 있다네 하고 연극 학생 김상철이가 한마디 던진다 갑진의 말로에서 깨어진 흥은 용이하게 회복할 도리가 없었다 마치 탈선하여 철교에서 떨어진 열차와 같아서 원상 회복은 절망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밥도 거의 끝이 났다 한 선생은 밥 숟가락을 주발 위에 띄워놓고 인삿말을 시작하여 이 파열된 원탁 해의를 계속 하려 하였다 오늘 저녁 여러분을 오시게 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존경할 만한 분 친구 두 분을 소개하기 위함 예다 한 분은 이건영 박사 또 한 분은 윤명섭씨 이 박사는 배제 고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AB 프린스턴 대학에서 MA와 PhD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전공은 윤리학과 교육학 그리고 이일대학에서 신학사의 학위도 얻으셨습니다 놀라운 독학자시지요 또 십여년을 고학으로 공부하신 이입니다 우리 조선이 이러한 큰 학자와 일꾼을 얻은 것은 참으로 큰 힘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에 이 말에 이 박사는 한선생과 여러 사람을 향하여 골고루 목려한다 값지는 코가 밥상에 닿도록 고개를 숙인다 또 이 윤명섭씨는 하고 한선생은 눈에 1층 빛을 내며 윤명섭씨는 주선에서는 보통학교도 고등보통학교도 다닌 일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윤명섭씨는 종교와 실인생에 학문을 하셨습니다 윤명섭씨는 혹은 농가의 머슴이 되시고 혹은 상점의 사환 혹은 도장을 새기고 혹은 인력거를 끌고 혹은 자동차 운전사가 되어 어디까지든지 희망과 자신과 신앙으로 조선을 위하여 무슨 큰 공헌을 하려고 힘을 쓰셨습니다 윤명섭씨는 모세의 지팡이를 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임무를 삼으신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샘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믿고 힘쓴 결과로 윤명섭씨는 벌써 30여종의 발명을 하여 전매 특허권을 얻으셨고 그보다는 세계를 놀랄만한 대발명 그것은 아직 비밀이나 거의 완성된 대발명을 하시는 중입니다 금후 1년이면 이 발명이 아주 완성되어서 다만 세계의 학계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생활에 대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발명가를 낳은 것을 민족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동의 시선은 윤명섭의 초라한 조그만 몸으로 쏠렸다 한 선생은 무엇을 적은 종이주각을 꺼내어 들고 나는 이 윤명섭씨의 일상생활 좌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내가 깊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 감동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나의 일상생활 1. 아침에 3분간 기도 자리 속에서 하루의 계획 2. 밤에 3분간 점고 그날을 반성하여 기도 성경 낭독 3. 과거의 고생을 생각하여 3분간 묵상 의인의 과거를 생각 더욱 분투를 결심 모든 이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것 4. 사명 이상과 희망을 실현하기에 노력하고 평생 생각할 일 5. 연구와 범사에 충실할 일 6. 기회로 생각하면 주저치 말고 할 일 7. 물건을 살 적에는 3분간 생각할 일 8. 건강에 주의할 일 나의 시간 1. 학교 수업 7시간 2. 통학 식사 편지 해답 기타 3시간 3. 학교 학과 복습 예습 3시간 4. 돈벌이 3시간 5. 발명 연구 4시간 6. 수면 4시간 도합 24시간 일요일은 교회 오락 독서 방문 이러합니다. 한 선생의 이 박사와 윤명섭 소개가 끝나자 일동은 이상하게 고요한 침묵 속에 있었다. 저마다 나도 한 가지 조선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해야겠다. 그리하자면 이 씨나 윤 씨와 같은 또는 한 선생과 같은 극기 헌신 분퇴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심이 단순한 그러한 심한 감격 깊은 생각을 하였다. 옳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고 허승은 생각하였다.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제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조합도 만들어주고 뒷간 부엌 소재도 하여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이러한 평소에 결심을 한 번 더 굳게 하였다. 대규모로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지휘하면서 신문에 크게 선전을 하면서 빛나게 하자는 꿈을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나부터 하자. 하는 선생의 슬로건의 맛을 한 번 깨달은 것 같이 느꼈다. 대학에서 극연극을 하는 김상철이나 이전에서 음악을 배우는 심술래나 다 저대로 조선 사람의 생활을 돕기에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한 번 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조선민중 예술 가장 가난한 조선민중을 기쁘게 할 만한 소설과 극과 음악을 지어내는 것 이것도 한 선생의 말에 의하건대 큰 일이요 필요한 일이요 새로운 조선을 짓는데 각각 한 주치요 기둥이었다. 김갑진은 우선 명재판관이 되어 이름을 높이고 다음에 조선의 일등가는 변호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인권을 옹호하는 큰 인물이 되자는 것으로 자기의 천직을 삶는다고 하였다. 한 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조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무릇 조선과 조선사람을 생각하여 저를 희생하고 하는 일이면 그리하고 그것을 동일한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조직하에서 하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부패하고 마비된 양반 계급에서 갑진과 같이 활기 있고 양심 있는 청년을 찾은 것을 한 선생은 기뻐하였다. 심순이의 마음은 차라리 윤명섭 에게로 끌렸다. 만일 어느 편으로 끌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정서분의 마음은 단정적으로 이건영 박사에게 끌렸다. 순례의 마음이 명섭 에게로 끌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개 그의 아버지는 본래 가난한 집 유복자로서 그 어머니조차 일찍 여의고 애가로 고모의 집으로 불쌍하게 자라나서 종로 어느 지물전에 사완으로 다니다가 점원이 되었다가 그가 삼십이 되어서 월수로 돈을 좀 얻어가지고 독립하여 지물전을 내어서 이래 근 삼십년간 신용과 근검과 저축으로 볕 백이나 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치부책에 치부를 할 만한 글밖에 없었다. 그는 술도 아니 먹고 놀러도 아니 다니고 재산이 생긴 드론은 첩도 아니었고 종로 상인은 열의 아홉은 중년에 돈이 생기면 첩을 얻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가게와 안방을 세 개로 삼고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술래의 어머니 역시 남편과 금검 저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의 동무들이 모두 금 빈혈세 비치 빈혈세 하부다일세 구실세 물 맞을세 하건만은 그는 소화불량 그의 본병이었다. 심하기나 해야 악박골 약물에나 그것도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다녀올까 그리고 시흥사는 친정에도 큰 일이나 있기 전에는 가지 아니하였다. 오직 내가 늦게 얻은 딸 술래 하나를 기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을 뿐이었다. 그래서 술래는 여자 보통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거쳐서 남들은 그만하면 시집을 보내라는 것도 물리치고 술래에게 음악 재주가 있다고 하여 이와 전문학교에 음악과에 넣은 것이었다. 내야 음악이 무엇인지 전문학교가 무엇인지 아오 그저 재산 물려줄 것도 없으니깐 두루 나중에 무슨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굶어 죽지나 말라고 자격이나 하나 얻어주려고 그러지요 하는 것이 술래 아버지의 술래 전문교육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러한 자립 이 박사부 이 박사보다는 저와 같이 검소하고 겸손한 어찌 보면 못생긴 듯도 한 명섭이가 도리어 마음에 끈 것이었다. 술래는 아직은 학교 선생 이에는 그것도 교실에서만 일찍 남자와 교제해본 일이 없었다. 있었다면 전차 차장일까 간혹 그의 뒤를 따르는 남자 학생들이 없음이 아니하였지마는 그는 천연하게 본체 만체 하였다. 그 남학생들은 얼마를 따라다니고 건드려 보다가는 실망하고 달아나버렸다. 술래가 한 학생을 알게 된 것은 이와에 들어가서부터였다. 술래는 이와에 들어가서 비로소 조선 사람 남자 선생을 대보았다. 그 전에는 보통 학교에서나 늘 조선 남자 선생 단임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술래는 그 부모에게 한 선생 말을 하였다. 아주 점잖으시고 엄하시고 친절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사회에 명망도 높대. 이것이 술래가 그 부모에게 한 한 선생에게 대한 보고였다. 그 부모는 교육계나 사회에 나와 다니는 임무를 알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딸 술래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한 번은 술래의 아버지가 한 선생을 찾아가서 딸의 장례를 부탁하였다. 저야 장사나 해먹는 놈이 뭘 압니까 그저 공부가 좋다니 자식이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해서 학교에를 보냈지요. 하고 술래의 아버지는 한 선생에게 말을 붙였다. 그는 얼굴이 둥글하고 눈이 크고 턱이 둥글고 아래와 위에 조선식 수염이 나고 골격이 크고 뚱뚱하다고 할 만한 조선 사람 타입의 신사였다. 한 선생도 순래 아버지의 꾸밈 없는 순 조선식인 성격에 많이 호감을 가졌다. 조선식 겸손 조선식 점잖음 태어나기 산 같은 것 이런 것은 근내 바깥 바람쌄 젊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 선생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 남녀들의 일본 도금 서양 도금에 경망하고 조급하고 감정의 움직임이 양철 냄비식이요. 저만 알고 잔소리 많고 의신 없는 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순래의 아버지의 이 간단한 말 속에서 순래가 학교에 있는 동안 잘 감독하고 훈육할 것과 또 부모에게 특히 옛날 조선식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혼인까지도 맡아서 해달라는 뜻이 품겨 있었다. 한 선생은 순래 아버지의 청을 쾌히 받았다. 며칠 뒤에 순래 아버지는 한 선생 집에 강원도에서 온 것이라고 하여 꿀 한 항아리를 보냈다. 한 선생이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는다는 말을 들은 순래 아버지는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로 꿀을 보낸 것이었다. 오늘 이 박사와 윤명섭을 주빈으로 이 만찬회를 베푼대는 순래의 신랑된 일을 고르는 뜻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한 선생의 심중에 있는 후보자는 누구던가. 그것은 이건영 박사였다. 한 선생은 순래를 지극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지극히 믿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권영은 배제에 있을 때 가장 재주있고 얌전하기로 한 선생의 사랑을 받은 학생이오. 또 서양간 뒤에도 몇 대학에 있는 동안에 항상 뛰어나는 성적을 가졌을 뿐더러 일찍 남녀간에든지 무엇에든지 좋지 못한 풍문을 낸 일이 없었다. 또 학식이나 표현능력으로 말하면 그곳 인류신문과 잡지에 여러 번 게재하여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 그래서 한 선생은 이 박사를 일변 보전이나 연전이나 이전의 교수로 추천하는 동시에 순례의 남편을 삼았으면 하고 내심에 생각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 선생은 권영과 단둘이 만나서 순례에게 대한 인상을 물었다. 권영은 백퍼센트로 좋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권영의 청으로 순례는 권영과 십여차나 만나서 단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도 얻었다. 이삼차는 단 둘이서 호텔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극장에서 활동사진도 보았다. 순례는 그리 뛰어난 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그의 아버지와 같이 얼굴이 둥고스름하고 눈이 조선식으로 인자하고 유순함을 보이고 피부가 희고 윤택하고 사지가 어울리고 특히 손과 코가 아름다웠다. 권영의 말을 듣건된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좋고 그보다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웠다. 순례는 일찍 누구와 다툰 일이 없고 큰소리 한 일이 없고 많이 웃지도 아니하고 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조선의 선인들과 같이 좀처럼 희로애락을 낯세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부처의 모양과 같이 항상 빙글에 웃는 낯이었다. 그의 말은 네 아니요 가 대부분 이었다. 그는 옛날 조선의 딸이었다. 순례의 갑과 아름다움은 아는 사람만 알지. 하는 한 선생의 말에 권영은 참 그렇습니다. 이 권영이 저 하나만 압니다. 하였다. 봄이 되어 허승은 졸업시험을 막 치르고 집으로 윤찬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웬일인지 윤찬판이 사랑방에 혼자서 앉아있었다. 댕겨왔습니다. 하는 허승의 인사에 윤찬판은 이리 들어오게 하고 친절하게 불렀다. 허승은 들어가서 윤찬판의 앞에 읍하고 섰다. 윤찬판은 양실 사랑의 난로를 피워놓고 테이블 앞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거기 앉게 하고 윤찬판은 턱으로 맞은편 교위를 가리켰다. 허승은 앉았다. 시험 다 치렀나? 네 마지막 치르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하고 윤찬판은 턱수염을 한 번 만졌다. 그 수염은 하얗다. 허승은 다만 윤찬판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네 만은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이제는 자네도 졸업을 했으니 혼인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윤찬판은 허승의 눈치를 보았다. 아직 혼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허승은 분명히 말하였다. 혼인할 생각이 없어? 왜? 하고 윤찬판은 크게 눈을 떴다. 공부도 더 하고 싶고요. 하고 허승은 누구나 하는 말로 대답을 하였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고 말하기는 싫었다. 공부는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윤찬판은 물었다. 이왕 법률을 배웠으니 변호사 자격이나 얻어두고 싶습니다. 암 그래야지 하고 윤찬판은 뜻에 맞는다는 듯이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문관 시험을 치뤄야 한다지? 네. 갑진이도 금년에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러 간다니까 자네도 같이 가 치르지? 7월 이라지? 네. 그럼 6월쯤 해서 동경으로 가지? 허승은 동경 갈 노자가 없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동경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오자면 안팎 노자 쓰고 적어도 200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윤찬판을 보고 그 돈을 달라고 할 명목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승이 대답을 못하고 앉았는 뜻을 윤찬판도 짐작하였다. 그래서 허승을 괴로운 생각에서 건져 주려는 듯이 그럼 동경은 가기로 하고 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그런데 내가 자네 보고 하자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대한 말일세 내 딸자식 말이야 정선이 말일세 그거 변변치는 않지만 자네에 혼인해 주지 못하겠나 나도 인선이 죽은 뒤로는 도무지 의탁할 곳이 없고 또 자네가 두고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같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 두고 생각했어 내 자식을 내가 말하는 것도 무엇 하지만 그리 몹쓸 자식은 아니고 또 자네를 보고 직접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지만 어디 말할 데가 있나 그러니까 자네도 어떻게 알지 말게 하였다 이 말은 허승에게 있어서는 과연 청천의 병력이었다 일찍 이런 일은 몽상도 아니한 일이었다 허승은 기실 어떻게 대답해야 오를지를 몰랐다 다만 저도 모르게 변호사 자격을 얻기까지는 혼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다 윤찬파는 이날 아침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재종형 윤 한은 선생을 찾아갔다 가서 정선의 혼인 문제를 말하고 허승이가 사위로 어떠냐는 뜻을 물었다 한은 선생은 깜짝 놀라며 자네 어찌 그 사람과 혼인을 할 생각이 났나 하고 물었다 두고 보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문법은 없지만은 양반다운 점이 보이더군요 하고 윤찬파는 자기의 지인 지감을 자랑하였다 허게 해 하고 한은 선생은 당장에 찬성하였다 기실 한은 선생은 자기의 손녀 은경과 허승과 혼인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 한은 선생의 손녀 은경은 지금 동경 성심 여학원에서 영문학을 배우고 있는 이었다 이렇게 한은 선생의 찬성을 얻은 윤찬파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딸 정선을 불러 허승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정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실상 정선은 일찍 허승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자기를 허승 같은 시골 사람에게 주려는가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찬파는 딸의 말없음을 이의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였고 그뿐더러 딸이 혼인에 대하여 가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혼인은 되는 것으로 혼자 작정한 것이었다 허승 이가 윤찬판의 청혼에 거절할 리가 있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허승에게는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고 하면 허승에게는 두 가지 의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농촌에 돌아가 농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과 또 하나는 유순에게 대하여 그의 어깨를 안고 머리를 만지며 네 또 올게 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물론 약혼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허승은 속으로 이 여자와 일생을 같이하자 하고 생각도 하였거니와 적어도 유순은 꾸밀도 없고 옛날 조선식 여성의 마음을 가진 유순은 허승의 가슴에 제 이마를 대었다는 것이 나는 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일생에 죽기까지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맹세를 삼습니다 내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고 이러한 조선식 신의 관념을 가진 유순으로는 반드시 자기는 허승의 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여 허승은 자기는 이미 혼인한 사랑과 같은 책임감을 아니 가질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이유 즉 농촌으로 가자는 이유도 정선과의 혼인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서울서 여러 십 년 동안 흙이라고는 만져본 일도 없는 정선이 농촌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보다 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허승은 단연히 윤찬판의 통혼을 거절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윤찬판이 말하거든 자기는 단연히 거절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윤찬판은 허승은 벌써 자기의 사위가 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허승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6월 어느 날 허승은 긴갑진과 함께 동경력을 향하여 경성력을 떠났다 허승은 윤찬판이 해 입으라는 양복도 거절하고 학교시대 옷을 그냥 입고 새 맺고무자 하나를 사 쓰고 윤찬판이 주는 가방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났다 긴갑진은 채비로에 스프링 코트를 입은 훌륭한 신사였다 역두에는 두 사람의 동창생들의 정성스럽고도 유쾌한 전송이 있었다